M.A.O 연구소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로 지치는 이유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청년부랑 얘기하다 보면 지금 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안 듣는 때가 없어요 참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사실 그래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게 귀한 노동력이에요 일단 힘도 좋아, 외모도 좋아, 머리도 좋아, 시간도 많아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에서든 잘 쓰고 싶겠어요 많은 봉사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육의 대상과 봉사의 대상을 일단 구분하자 이런 말을 제발 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봉사할 때가 아니야 얘는 지금 양육 받아야 될 때야 근데 봉사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봉사 헌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기쁨이 너무 좋아 이걸 못 견디겠어 내가 너무 기뻐서 이걸 표현하고 싶고 아니면 이걸 더 알리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발버둥치다 못해가지고 나오는 게 봉사와 헌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맛있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맛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을 때 나와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맛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게 뒤집혔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주인장이 딱 오더니만 나한테 갑자기 그래 손님 손님 따라해보세요 맛있다 예? 아 빨리 빨리 맛있다 해보세요 아 저 아직 뭐 안 먹었는데요 아 일단 일단 맛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하다보면 알게 돼요 일단 맛있다 해보세요 아 빨리 맛있다 뭐 맛있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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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맛있는 음식 먹으셨네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건데 아직 이것도 없는데 자꾸 요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로 돌아가면 뭐냐 내가 기쁠 때 하는 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봉사 헌신인데 나 아직 기쁨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몰라 나 아직 그 기쁨 없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막 봉사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 얘기해 어 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 일단 하다보면 알게 돼 이거 봐봐요 일단은 하다보고 봉사하다보면 알게 돼 이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맞아 하다보면 알게 돼 하다보면 뭘 알게 돼? 그냥 봉사하다 보면 그냥 봉사 알게 돼 어떻게 해야 ppt 잘 만들고 어떻게 해야 악기원조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애들 잘 돌볼 수 있는지 봉사하다 보면 그냥 봉사를 알게 돼요 그냥 일을 알게 돼 이거 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 봉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양육과 병행하거나 양육과 관련된 봉사면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그냥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교회 일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일이란 게 또 나름의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보람도 있어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착각하는 거야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미구나 이렇게 왜곡되게 느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유치부 봉사를 해 그러면은 애들 돌보고 같이 교사분들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재미도 느끼고 막 애들 찬양하는 거 보면 귀엽기도 하고 때로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재미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일하는 재미인 거예요 이렇게 혼동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찬양팀 나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악기만 칠 줄 안다고 나오래 했어 찬양팀 하면 재밌거든 이게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무대에 서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막 그 뽕도 있단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아! 이게 바로 예배하는 기쁨이구나 이 쥐뿔 복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일에 정말 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한테 봉사를 시키기 전에 얘한테 봉사에 맞는 그 원동력이 있나 그것부터 일단 먼저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잠깐만 정말로 얘가 그 기쁨이 있나? 기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봉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복음을 느꼈어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알면 좋겠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알면 좋겠는데 아!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을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예배 시간에 막 애들 떠났는데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라 애들 진정시키려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 가가지고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아니면은 저기 멀리 할머니가 계신데 이 좋은 이야기를 저 할머니가 멀리 계셔서 못 듣는데 아! 그러면 내가 차량 봉사 할 만하지 이렇게 그 기쁨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기쁨도 모르는 애들한테 일단 너 봉사해 이러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니까 때문에 양육의 대상과 봉사의 대상을 일단 구분하자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모르고 기쁨을 모른다 그러면은 봉사시킬 생각하지 말고 제발 양육하자 라고 교회에 너무 간절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냐면은 일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넘지는 않게 하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만큼의 기쁨이 있어서 이만큼의 일에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막 넘어서서 일을 시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너무 주중에 힘든 노동을 해 막 예를 들면 뭐 어디 배달 알바 같은 걸 일주일 내내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는데 막 주말에 육체적인 봉사까지 하라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 일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 기쁨의 크기를 추월하게 돼 그러면 그분한테는 힘든 일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기쁨에 합당한 봉사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자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저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정도 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분히 표현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박수 쳐주자 또 누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봉사할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니까 제발 각자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자의 판단을 왜 못 존중해줘? 불안하거든 얘 안에 정말로 그 구원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건 뭐야 일단 교회가 자신들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불안할 것 같으면 신앙고백도 확실히 하고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너져 있을 때 교회조차도 이 교회 집단 내의 신앙고백이 고백이 잘 공유되고 있다 확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교육부터 올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잘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래 나는 네 판단을 존중할 수 있어 네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것이 힘들다고 얘기했겠니 나는 네가 정말로 봉사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 네 판단을 존중해줄게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있어 사람이란 게 기쁨이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어떤 그것을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면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구자매 마침 이런 거 할 줄 아니까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좋겠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런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시간 됐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잖아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런 권면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시소타글을 잘해야 돼요 적절한 권면도 하되 동시에 기쁨을 넘어선 강요가 되지 않도록 권면과 강요 사이에서 교회가 잘 시소를 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댓글에 그 얘기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현실적인 여건도 있지 않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특정 자리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힘들면 쉬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자리?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든 교회 봉사 자리는 언제든 없어도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이라고 볼게요 찬양 갑자기 드럼 반주자가 저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요 차라리 이 시간대 목사님한테 양육받고 싶어요 제가 저 스스로 복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날려나는 거지 아니 갑자기 드럼이 빠지면 어떡해 정말로 그래요? 드럼 빠지면 교회가 예배를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인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봉사 자리가 충분히 없어도 되는 봉사 자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봉사는 거의 강제로 심어놓을 때가 많단 말이죠 누구 집사님 빨리 열기 와서 인사 안내 좀 봐 앞에서 한복 입고 이거 하는 거 좀 같이 해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성도 개인이 지금 자기가 성도로서 못 서겠다는데 그 사람 끌어와서 도대체 세우고 싶은 구색이 뭐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성도의 회심을 제쳐놓고서라도 세워야 될 봉사 자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받는 목사들이 있고 불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봉사자 굳이 없어도 돼요 꽃꽃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걔 중에 진짜 진짜 있어야 되는 봉사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정도로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귀중한 봉사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그 돈을 주세요 유급 직원을 뽑아야죠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정말로 이 봉사 자리가 왜 중요하고 보금에 있어서 왜 필수적인지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게 잘 설명한다면은 아마 구성원 중에 그 마음 잘 알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자리에 반응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도 다발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돈 주고 사람 써야죠 근데 교회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걸 난 돈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지가 봉사를 하겠지 저는 이런 식의 곤조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악기 봉사 무조건 있어야 돼 무슨 봉사 무조건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보금적 연관성부터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 그 봉사를 할 수 있을 자기의 기쁨이 있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을 그 뭐랄까 일꾼의 대상 그 일꾼 후보자들 즉 보금에 감화된 사람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키워야죠 보금을 잘 가르치고 교회론을 잘 가르친다면은 봉사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봉사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그 봉사 자리에 그냥 비운 채로 둬라 예를 들면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 그 드럼이 좀 썰렁하죠 아니 오늘 찬양 팀이 좀 썰렁하죠 맞아요 드럼 친구가 양육받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드럼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드럼이 없다고 찬양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그 친구가 올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면서 박수해주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고백합시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곤조가 좀 교회가 있어야지 그거 못하고서 그냥 어디 뭐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뭐 무슨 음악적인 그 구책 맞추고 싶다고 야 그래도 일단은 봉사는 해줘 네가 대체대 나타날 때까지는 네가 좀 해줘 그래가지고 양육도 못 받게 하고 이거는 교회론이 무너진 거예요 제발 교회를 복음과 회심이 아니라 조직원리로 교회를 구성하지 말자고요 조직원리는 뭐야 일로 교회를 이끄는 거 일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일로 뭐랄까 보상주고 시스템 보상해주고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직이에요 조직은 그렇게 하면 잘 돌아가 일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못하면 구박하고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먼저 회심을 먼저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솔직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필요한 봉사자리 내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난 솔직히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식당 봉사 같은 거 아 그냥 끝나고 밥 싸먹으면 되지 뭐 시켜먹으면 되지 헌금가지고 아니면 각자 밥 싸우라고 하면 되지 그거 재밌더만 각자 자기가 먹었고 싸우니까 재밌더만 제발 마르다가 되지 좀 말자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회심이고 복음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고 이걸 돕기 위해서 봉사가 있는 거지 봉사하자고 회심 복음 이거 다 때려치고 이거는 애초에 뭔가 구조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방송실도 마찬가지야 방송실 이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목사님이 켜고 올라가서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 불편한 게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아무튼 결론 양육의 대상자와 봉사의 대상자는 구분하자 그 다음 기쁨의 크기만큼 봉사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자 또 동시에 너무 게으름에 빠졌다면 적절히 권면도 해주자 그 다음 봉사자가 필요한데 등장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육하자 그래서 봉사 후보자를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 봉사가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 잘 설명하자 그래도 봉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그냥 공석으로 두자 누군가는 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럼 그 자리는 그냥 유급직원을 쓰자 그럼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거 꼴배기 싫으면 누군가 하겠지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MR4 5 안녕하십니까